진짜 멋있어. 장학금도 받고 근데 신도 춤도 잘 쳐 근데 예쁘고 노래도 잘 불러 끝났다. 너무 아깝다 노래랑 춤만 하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어서 저희가 데려왔어요 다음 곡 바로 가도록 할게요 다음 곡 좀 같이 즐겨보시라고 다음 곡은 들으면 아는 곡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도 오래 받고 있어요 대학생이거든요. 귀여워 에이프리 발음 시작해요 제가 시작할게요. 빨리 갈게요. 빨리 갈게요. 다시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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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각해도 해 여기 블럭시 내내 왜 난 모르게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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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단 이 느낌 내 춤을 추게 아!! x2 고맙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She said, shake it, is that?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 She said, 안 돼 뭐라고, 뭐라고? 여러분, 박수 준비됐어요 너무 힘든다, 미쳤다